안녕하십니까 깨끗한 미래를 생각하는 전문기업 주식회사 황금맷돌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황금맷돌은 2014년 설립부터 현재까지 끊임없는 연구 및 품질 향상을 통하여 맞춤형 고객 감동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고객중심 경영을 바탕으로 연구 분야 서비스 분야 환경 분야의 3가지 기업 목표 실천을 통한 편리한 환경을 실현하고자 노력하며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 보답하는 주식회사 황금맷돌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